배우 임채무가 두리랜드를 운영하며 거액의 채무를 얻은 상황 속에서도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4일 방송된 KBS 이티비 살림하는 남자들 위해서는 김미디어 정성현 부부가 임채무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양주의 놀이공원 두리랜드를 방문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김미련은 두리랜드가 1990년에 처음 오픈했을 때 다 감동했다. 돈이 없어서 못 노는 아이를 보고 만들 생각을 하셨다고 했다. 처음에는 입장료도 안 받았었다라고 운을 댔다. 이에 임채무는 그래서 바보 소리를 많이 들었다. 아이들이 철없이 뛰어노는 걸 보면 그게 더 없는 행복이다. 라며 1988년부터 준비해서 33년째 운영 중이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다. 임채무 그대로다. 채무라고 셀프 디스했다. 그는 현재 갚아야 하는 돈이 140에서 150억 정도라며 은행에 가면 빚이 너무 많아 대출이 안된다고 한다. 카드의 한도액도 적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임채무는 긍정적이었다. 그는 어차피 인생은 빚지고 살아가는 법이다. 나 혼자 사는 사람은 없다라며 좋은 일만 쓸리대로 풀리진 않는다. 여의도에 아파트 이체가 있었는데 금매로 팔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갈 데가 없어서 수영장 안에 화장실을 지었다. 화장실에 샤워실이 있는데 군용 침대를 두 개 놓고 지냈다. 그래도 낭만이 있었다라며 그렇게 화장실에서 1년을 살았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어떤 환경이든 나한테 닥쳤을 때 왜 이러지? 어떻게 하라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하면 못 산다. 무지개는 소나기가 온 다음에 끄는 거다라며 일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전 5시 이후로 일어나 본 적이 없다. 오전 2시에서 3시면 일어나서 스케줄을 짠다라고 열정적인 삶의 태도를 내비쳤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호프커리어의 지메일.com